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끝에서 여기가 끝나게 잘라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어디 발끝을? 발을 잘라달라고요? 발이 있으면 사진이 여기서 끝나게 그래야 좀 길어보여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언니 이렇게 발끝 현상이 나오게 한 번 더 일하는 거죠? 네 여기다가 찍어주세요. 네 찍겠습니다. 사진 좀 찍어주세요. 동영상으로요. 다리 길어보이게 아쉽다. 예 알겠습니다. 길어보이게. 아 찍는 것도 찍어달라고요? 네 고객님 찍어 드릴게요. 네 고객님 찍어 드릴게요. 네 고객님 찍어 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회원님 85m 파스리홀이에요. 회원님 티샷 하셔도 됩니다. 언니 몇 미터에요? 85m입니다. 85요? 네. 준비 부탁드릴게요. 언니 저 피칭 칠까요? 그거 지금. 9번 치세요. 회원님. 크게 가는 게 좋으니까. 언니 저 티요. 네 티요. 여기 있고요. 이이미우님은 8번 치세요. 3번이요? 공이 없어. 공. 아니 공. 아니 저 공. 하하하하. 와. 어디서 빨리 찍어주세요. 버디 버션. 어 네. 동영상 찍어주세요. 아 버디 버션? 알겠습니다. 여기 눈싸움 하는 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. могу 쓰고 있어. 머리가 다 찍었어요. 오 잘 찍혔어요. 네. 아하하하하하. 보관님!! 언니 언니 여기 속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언니 잘 나와요? 저 이거 다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언니 이리로 가까이 티샷 먼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? 사진 사진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여기 온다 김현이가 찍어야 해요 많이 못 나온거 같아요 여기 찍어 나가서 여기 골프장 같지가 않은데 괜찮으세요? 너무 이뻐 골프트 들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네 잘 나왔습니다 이제 티샷 바로 부탁드릴게요 정면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보이시나요? 여기요? 아니 256번째 나무요 여기요? 여기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오우 오우 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고객님 여기 화이트 티에요 저희 여기 화이트 한번만 찍고 가면 안돼요? 아 사진이요? 네 여기 너무 이쁜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스타 올리려구요 짠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니 우리 거위랑 끌어입니다 이게 뭐에요 언니? 네 아니요 거위입니다 거슨이 거두리라고 그렇게 그녀들은 138번의 사진촬영과 24번의 동영상촬영을 하고 떠나갔다